여러분들 안녕! 구아줄입니다.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가 저번주부터 실전 영어 표현, 굉장히 간단하지만 잘 모르거나 뉘앙스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굉장히 헷갈렸던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다가 딱 갖다 놔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남녀사의 썸이 막 생겨나고 있는 찰나, 그 찰나에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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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키스 터치 온리, 노키스 터치 온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설렘이 완전 다 깨지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뉘앙스를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노트랑 펜 준비하시고요. 같이 컨텐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렛츠 고고고! 자 여러분들, 첫번째입니다. 이제 데이트를 했어요. 여러분들 미국은요. 데이트가 어때요? 미국 데이트와 한국 데이트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한국 데이트는 소개팅으로 아예 만나요. 예를 들어서, 어, 한국은 너 한번 만나볼래? 그러면은, 어, 좋아 좋아. 그리고 이제 아예 만나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던지 밥을 먹던지 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놀면서, 조금 더 친해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뭔가를 정의를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야, 너 지금부터 소개팅 남이야. 그리고 우리 사귀었고, 세번 사귀었어. 그러면 너 이제 고백해야 돼. 그리고 고백하고 나면 그때부터 일일 땅 쳐가지고 너는 내 남자친구야.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로 되지 않아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겨봐요. 사겨보는 게 아니라, 먼저 놀아봐요. 그리고, 같이 밥도 먹어봐요. 그리고 집에도 가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교관하면서, 어느 성, 어느 수준인가, 이제 여자친구인지 남자친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사실, 그걸 굉장히 싫어하죠. 하지만 미국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 데이트를 한 거예요. 한국식으로 따지면,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데려다 줄까? 자, 데려다 줄까?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데려다 줄까? 자,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쓸지,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간단한 표현이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면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주한외국대사 동시통역을 하고, 기업 동시통역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뉘앙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들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의 일단 답을 적어볼게요. Let's go home. 그 다음에, may I say? 입시망함이, 왜 입시를 망했는지 잘 알 것 같아요. 우리 한국식 교육의 폐해가 바로 우리 망함인데, 정말로 웃겨 죽겠어요. 우리 호준이는, Come back home. 미치겠다, 진짜. I take you home. I take you home. Why don't, why don't, why don't me take you to your home?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 Want me to take you home? Do you want to take you home? 라면 먹고 갈래까지 나왔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을 이제 대충 알겠어요, 여러분들. 요게 바로 한국식 교육의 폐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제 남자가 다 먹었어. 어, 잘 먹었어요. 그럼, Let's go home! 자, 여러분들, 이건 무슨 의미야? Let's go home! 뜬금없는 거야. 먹미라는 뜻이야. 야, 집에 가자! 야! 집에 가자! 약간, 요런 내용 쓴 거예요. Let's get home! 이건 약간, 집에 가자, 요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May I send, 이거 진짜 웃겨. 흠. 예를 들어서, 어, 저 이제 갈게요. 그런데, May I send you? 뭐, 소포 붙입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널, 널, 널 붙여도 될까? 약간,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May I send you? 그러면, 너한테 뭘 붙여, 뭘. 뭘 붙여. 그죠, 여러분들? May I send you? 라는 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공손하긴 하지만, 정말로, 깨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컴백 홈. 요건 같은 경우에는, 동거남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컴백 홈. 이건 뭐예요? 탕자야, 돌아와라. 요런 뜻이야. 집으로 돌아와, 인마. 약간, 요런 뜻이에요. 딴 데 가지 마, 새지 말고, 인마. 집으로 돌아와, 이제. 약간, 요런 의미인 거예요. 컴백 홈.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죠. 그 다음에, 요, I, I take your home 쓰신 분, 손 한 번 들어보실래요? I take your home. I take your home 한 번, 손 한 번 들어볼래? 자, 이거 없어요? I take your home 없어요? 없어, 없어? 어, 나, 나, 난, 난데? 그랬더니, 저건 약간, 흑인 소리야. I take your home, 맨! I take your home! 막, 이런 느낌 있지.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내가, 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완전, 좀 약간, 사이코패스, 미친 느낌이 있어요. I take your home, 맨! I take your home! Where you going, 맨! Where you going!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지만, 실제로, 이런 썸, 썸탄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여러분들은, 다 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자, 여러분들, 요거 무슨 표현일까요? 아하! 자, 이거는 미국식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대부분, 미국 친구들은, 16살때부터 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o you need a ride? 하면은, 너, 혹시, 태워줄까? 근데, 야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 한국에서 얘기하는, 야타! 요거 아니야? 어, 그런 쌈마에적인 느낌 아닙니다, 여러분들. Do you need a ride? 하면은, 아, 내가 데려다줄까?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다시 한번, Do you need a ride? 그렇죠. 우리, 더 메인님, 잘 따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ride가 뭐냐면, 탈 것이라는 뜻인데, 그 탈 것이 필요하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직역이죠. 그지만, 의역은 뭐라고요? 내가, 데려다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퀴즈를 제가 드릴게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어, 데려다줄 수 있어? 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데려다줄 수 있어? 요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내가, 데려다줄까? Do you need a ride? Do you need a rid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자가 이제 그러면, 어, 데려다줄 수 있어? 요렇게 물어볼 때, Can you ride me to home? 샤벳이 비슷한데, 아니에요? 자, 우리 현정이가, Can you take a ride? 아닙니다. 자, 자, Could you give me a ride? 자, 나 입시 마감이 때문에 어떡하니 진짜, 자, Could you give me a ride? 자, 제가 나중에 요 뉘앙스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또, You can ride? 여러분들, 이거 위험한 표현이야. Can you take a ride me? 우리, 샤벳이가, Can you? 자, 요것도 적어볼게요. 여러분들, 아, 웃긴 사람 많아. Will you 또는 do you? 자, Can you take me a ride? 자, 자,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망함이는 왜 입시를 망했는지 정말 알 것 같아요. 진짜 한국식 교육의 패야, 진짜 어떡하면 좋니. 자, 볼게요. Could you give me a ride? 하면은, 약간, homeless, 집이 없는, 그래가지고 지하철 역사에서 이러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내가, 이제, 경찰서에 좀, 잠깐 슈퍼마켓을 가야 되는데, 너무 추워서 걷질 못하겠는 거야. 그때 와가지고, Could you give me a ride?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썸 타고 있는데, 여자가, 어? 아, 저 갈게요 그랬는데, Do you need a ride?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 Could you give me a ride? 이러면, 모냥 빠지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모냥 빠지잖아, 여자도 가오가 있지, 여러분들. 어? Could you give me a ride? 이 느낌이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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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다 줄 수 있어, 있어요. 감사, 땡큐. 이렇게 약간, 그지 느낌? 그지, 거지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두 번째, You can ride? 자, 주어가 뭐예요, 여기서? 주어가, You예요, You. 여러분들, You는 뭐야? 너는 탈 수 있다. You can ride,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위험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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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드를 잘못 쓰면, 여러분들 이렇게, 타고 오르다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그, 어, 어, 너는 탈 수, 너는 타고 오를 수, 뭘 타고 오르죠? 그랬는데, 거기까지, 전 교육 BJ입니다. 뉘앙스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뉘앙스까지만 전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You can ride 하면, 굉장히 싼티나는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자가, 허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 쓰지 마라 그냥. 알겠죠? 자, 그 다음에, Can you take a ride me?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an you take a ride with me? 라고 써야, 문법적으로 맞아요. 의미적으로는 이미 틀렸지만, with me가 빠지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Can you take a ride me? 하면은, 나를 타는 것을 할 수 있겠니, 약간 요런 의미인 거죠. Can you take a ride with me? 내가 목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Can you take a ride with me? 하면, 나와 같이 탈래요? 라는 뜻이에요. with가 있고와 없고의 차이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한테, 쉽게 오지 않는 기회를, 요런, with 하나 때문에 놓치는 건, 슬픈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Can you take a ride with me? 하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나. 어떤, 어떤 뭔가, 어, 교통수단을 탈 때, 교통수단을, 탈 때요, 같이 탈래? 라는 뜻이에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Can you take a ride with me? 하면은, 같이 탈래?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가 제안을 한 거에 대해서, 어? 데려다 줄 수 있어? 요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맞지 않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 Can you 쓴 사람 손 들어볼래요? 자, Can you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 Can you? 자, Can you 얘기하는 사람 손? 오늘, 굉장히 아시안인데도 불구하고, 흑인 소울이 넘치는, 아, 우리 차칭인데, 자, 이건 이거예요. Can you? 허? Can you? 그럴 수 있어, 엄마? 어? 어? 그럴 수 있다, 이거지? Can you?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Can you 하면은, 어? 그러셔? 어? 어? 그러셔? 할 수 있어? 약간 요런 의미예요, 있어? 그래서, 아, Can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쓰면은, 싸우자는 거야, 어.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알아둔, 심풍한 상황이라고, 지금 뭔가, 이 뜬 뜬한, 케미스트리가, 이제, 요런 느낌이에요, 약간 손 이렇게, 아, 오늘, 잘 먹었습니다. 저 이제, 그럼 가볼게요, 그랬는데, Do you need a ride? 하고, 남자가 얘기했어, 근데, 여자친구가, Can you? 이래봐, 그럼 어때요, 완전 깨잖아요, 그럼 남자 도망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표현이에요, Can I get a ride? 자, 아까는, Can I? Do you need a ride? 너가, 라이드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봤죠, Do you need a ride? 자, 두번째는 뭐예요? Can I get a ride? 어, 그래? 탈 수 있어? 데려다 줄 수 있어? 라고, 굉장히, 너무 정중해가지고, 내가, 을이 되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Can you?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Could I get a ride? Could를 쓰면, 약간, 가, 을의 느낌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이고, 그래서, Can I get a ride? 요렇게 여러분들이 쓰면은, 딱 그 중간 정도의, 중간 정도의 느낌인거예요, Can I get a ride? Can I get a ride? 자, 우리 블루에이님께서, 질문 받은 후면은, Can you 해도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근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뉘앙스를 여러분들, 캐치를 잘해보세요, Do you need a ride?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Can you? 이러면, 졸라 느끼해! 그냥, 현지인들이, 살때는, 굉장히 느끼하게 들려요, Can you? 이러면, 기다렸다는듯이, Can you?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게 아니라, 뉘앙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an I get a ride? 요렇게, 얘기를 하는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각좀 해봐봐, 어?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그 남자를, 내껄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은, Could you? Can you? 요렇게만 얘기하면은, 그냥 수줍은 여자가 되는거야, 근데, Can I get a ride? 요렇게 하면은, 뭔가, 물꼬를 트는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얘기하죠, 물론이지, 아, 그럼 그럼, 자, 그럼 그럼, 물론이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럼 그럼, 그럼, 물론이죠, 자,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요거는 알 수도 있겠어, 그지? 자, 자, 여긴 좀 나오네요, Sure, Of course, 우리 존잘주님께서, 오늘 웃긴 애들 진짜 많다, Of course, 자, 우리 본물터진님께서, 공소년 표현 쿠드는 캔을 과거로 해서, 가정법 느낌을 주는거죠, 그랬는데, 그게 한국식 표현이라고요, 몇번을 얘기합니까, 쿠드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미국에 있었지만, could, 이렇게 표현 많이 안해요, 여러분들, 정말, 정말 블라인드 데이터,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 아닌 이상, 잘 쓰지 않습니다, 자, 마이 언어, 자, exactly, exactly, 아니요, exactly는 좀 어려워요, 자, exactly도 일단 적어놓을게요, 예아, 자,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예아, 아, 웨어, 이러면,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이 플레저, 요거 여기다가 넣도록 할게요, 자, 한번 그러면, 뉘앙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럼, 그럼 물론이죠, Sure, Sure, 이거 굉장히 잘 쓰는 표현이에요, 캐주얼한 표현이죠, Sure, 굉장히 캐주얼해요, Of course, 물론이죠, 좋아요, 이거 두고, 같은 정도의 의미로 쓸 수 있어요, Sure, Of course, Sure, Of course, 근데, Sure보다는, Of course가 조금 더, 포멀하다, 다시 얘기해서, 조금 더 격식이 있다, 근데 그 차이는 굉장히 미비하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 어키덕이 요, 이건 약간, 이 커플 자체가, 이 커플 자체가, 아까 전부터, 처음, 처음 나온 것처럼, 아타키 홈 맨, 아타키 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자가, 캔유, 캔유,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오키덕이 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다 맞아 떨어지겠죠, 고런 커플이면, 오키덕이 요, 를 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오키덕이 요, 요는 약간, 오키덕이 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조금 약간, 장난기가 섞여있는, 섞여있는, 고런 느낌입니다, 하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표현들은, 굉장히 좋아요, 약간 여러분들, 이거는 셜록홈즈라던가, 요런거 뭐야, It's my honor, It's my honor, It's my pleasure, 요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영광이죠, 자, 이거는, It's my honor, It's my pleasure, 이렇게 쓰면은, 이건 영광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굉장히 느끼해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에 따라서 달라요, 어, 여자가 느끼한거, 굉장히 싫어, 그랬데, It's my honor, 요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여러분들, 허리야, 허리, 그래가지고, 이거를 쓰면, 조금,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It's my pleasure, 하면은, 근데, It's my pleasure, to meeting you guys, here, tonight,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요런 표현은, 언제 많이 쓰냐면요, 저가, 어, 공식석상에서, 많이 써요, 제가, 주한외국대사 동시통역을 할 때, 이제, 외교관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It is my honor, to host every single one of you guys, here, tonight, 요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It is my honor, 하면은, 굉장히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라는, 그 뉘앙스가, 바로, My honor,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표현들은, 조금, 공식석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키 스피커로 초청을 했어, 여러분들을, 강연자로 초청을 한 거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강연할 때, 이거 조금, 내가, 아, Hello everyone, It's my honor, to be here, tonight,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지금 강연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It's my honor,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영광입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공식석상에서는,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그 다음 한 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Yeah, Exactly, Yeah, Exactly, 요거는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 입시 망함이가, 왜, 쓰면, 쓰면 안 될 표현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는 친구예요, 자기가, 이걸 맞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한테, 요거는 쓰면 안 됩니다, 라고, 채팅창에 적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Yeah, Exactly,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어, 니가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요런 느낌이에요, Yeah, Exactly, 예를 들어서, 아, 진짜, 왜 이렇게, 아, 쟤, 아까, 본물 터진 냉면이는, 지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왜 자꾸, 어그룩, 그냥, 그냥, 아프리카고, 그냥, 사람들이랑 같이, 웃으면서, 영어 조금, 배우면, 그냥, 그 흐름 타면 되지, 지가, 뭐가,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잘났다고, 계속, 옆에서, Yeah, Exactly, 맞아, Yeah, Exactly,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지 않죠, 내가, 어, 어, 나한테, 데려다 줄 수 있어,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Yeah, Exactly, 하면은, 조금, 뉘앙스가, 맞지 않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Yeah, I will, 하면은, 그렇게 할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조금, 어울리지 않죠, 왜냐면, 태워다 줄 수 있어, 어, 진짜, 태워다 줄 수 있어, 요렇게 물어봤는데, 어, 그렇게 할게,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좋은 표현은, Sure, Of course, 요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표현은,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도, 실전 표현에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많이 쓰는데요,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표현은, 이겁니다, You bet, You bet, 요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You bet, 이건 뭐예요, 배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배팅하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확신이 있을 때,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You bet, 하면은, 물론,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 bet, 요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고 보면 안 돼요, 진짜 이거 재밌잖아, 한번 눌러주실 거죠, 내가 요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이, You bet, 이렇게 하면은, 어, 그럼, 눌렀죠, 눌릴 거예요, 요런 뜻이에요, You bet, 한번씩,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라, 알겠지, You bet,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에 탄 거야, 그래서, 차에 타가지고, 이제 막 집에 가고 있어요, 막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굉장히, 무슨, 공연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초대해가지고, 공연을 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를 들어가고 있는 건데, 나 오늘, 좀, 괜찮았어? 나 오늘, 좀, 괜찮았어? 요 표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나 오늘, 좀, 괜찮았어?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You bet, 아니죠, 틀렸죠? 나 오늘, 좀, 괜찮았어? 자, 여러분들, 이것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장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게 바로, 회화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회화 실력의 키라는 거죠. 자, 한번 계속 볼까요? 몇 개만, 받아볼게요. Did I, do well, 나쁘지 않아요? Today, do I look cool? Am I a good man? Am I a good man? 자, 지금 이거, 여자가 한 얘긴데, Am I a good gir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Good girl 요것도 넣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구요. 자, 그 다음에, I'm good today? What do you think about today's performance? 자, 우리 S 텐트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자,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oday's performance?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애니가, You see good today? 요거랑 같이, 자, 여기까지 한번 받아보고, 여러분들의 뉘앙스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How do you feel today?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아픈 사람한테, Hey, how do you feel today? 너 오늘 좀 괜찮니? 라는 뜻이에요. 너 오늘 좀 괜찮니? How do you feel today? 너 오늘 좀 어때? 라는 뜻이에요. 조금 약간, 상태를 물어보는 말이죠. 상태를, 물어보는 말. 그래서, 너 오늘 좀 어때? 라는 뜻이에요.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How do you feel today? How do you feel today? 어, 너 상태가 좀 어때? 너 오늘 괜찮니? 약간, 기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 오늘 좀 괜찮았어? 는 자기 이런 외모라던가, 했던 그런 공연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ow do you feel today? 를 쓰는 거는, 틀렸다. 자, 그러면, You see good today? 이러면, 넌 오늘 좋은 것을 봤니?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무슨 뜻일까? 넌 오늘 좋은 것을 봤니? You see good today? 약간, 이거는, 음, 여러분들 이렇게 강남에 가다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들? 그 도를 아십니까? 다가 탁, 여러분들 이렇게 째려보고 있지. 이렇게 째려보고 있다가, 나랑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이제, 쓱 옆에 다가 붙어. 딱 다가 붙어가지고, 같이 걸어! 그러면서, 아우, 정말, 헌칠하게 생기셨네요. 그러고 할 수 있는 얘기가, You see good today? 오늘, 좋은 것들을 좀, 보셨습니까?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오늘 좋은 것들을 보셨습니까? 이거, 이거는 영어로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으로 한 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Did I do well? 요거가, 가장, 근접한 대답이었습니다. Did I do well? 하면은, 요거는, 두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두 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잘했는지를 물어볼 때, 그럴 때, do well?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잘했는지라기보다는, Did I do well? 하면은, 그 특정 퍼포먼스, 고거, Did I do well? 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게 가장 근접하기는 하나, 제가 쓰려고 했던 표현과는, 조금 다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물터진 냉면임, 안녕? 잘가요? 자, Do I look cool? 자, 이게 우리 또, 입시망아미가 써준건데, 아 진짜, 여러분들, 우리 매니저 입시망아미, 아이디 좀 적어놓고, 퀵뷰, 오늘 방중한 다음에, 제가 우리 입시망아미한테, 퀵뷰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망아미는, 한국 교육의 패입니다. 자, 우리 망아미가, Do I look cool? 자, 이 cool이라는 표현은요, 교과서에서도, 잘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 망아미가, 그래도 조금 뭐예요, 영어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cool이란 표현을 했어요. 야, cool, man. 에이, it's cool. it's cool. 막 영어에서도, it's cool. it's cool. it's cool. 막 요렇게 얘기를 하니까, Do I look cool?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Do I look cool? 요런 표현을 언제 쓰냐면, 예를 들어서, 막 옷집에 갔어. 그래가지고, 새로운 옷을 막 썼어요. 그런데, 새로운 옷을 입었는데, 근데 그 옷이, 괜찮냐? 야, 나 어때? 좀 괜찮아 보이냐? 야, 오늘 나 이 모자, 어, 썼는데, 야, 좀 괜찮아 보이냐? Do I look cool?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야, 나 좀 괜찮아 보이냐? 요렇게 쓸 때, Do I look cool? 굉장히, 굉장히 캐주얼한 거죠. Do I look cool? Do I look cool? 그냥, 진짜로 있는 그대로, 야, 나 어때? 괜찮아 보여? 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가, 나 오늘, 좀, 괜찮았어? 요거는 뭐예요? 남자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싶은, 뉘앙스잖아. 그럴 때는, Do I look cool? 하면은, 굉장히, 좀, 싼티나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적합하지 않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Am I a good man? 자, 요것도, 이거 쓴 사람, 나와봐요. 자, 이거 쓴 사람, 손. Am I a good man? 자, Am I a good man? 자, 요거 쓴 사람, 한번 나와주실래요? 자, 아, 곰 오디오가 멈췄어. 자, 다시 한번. 자, Am I a good man? 쓴 사람, 없어요? 나갔나? 자, 요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사실, 이 뉘앙스, 이런 뉘앙스야. 약간, 이런 뉘앙스? 뭐요? 약간, 여러분들, 롤플레이할 때, 남자와 여자가, 롤플레이를 할 때, Am I a good girl? Am I a good girl? 뭐요? 막, 채팅 막, 촤르륵 들으면서, 하는데, Am I a good girl? 나 오늘, 굉장히, 말 잘 들었죠? 약간, 고런 뉘앙스로, 여러분들,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겠지? 자, 오늘, 롤플레이이 para, 안녕하십니까, em, của b además, salesman visit, 이빨인 경제, 해외, 롤플레이이, 롤플레이, 롤플레이,